어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챕터 3번째 섹션입니다. 결함관리네요. 결함관리는 결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게 아니라 결함을 없애는 걸 이야기하는 거겠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개발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값이나 실행조건, 기대결과 등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명세 기반 테스트의 설계의 산출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설계하면 테스트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얘기는 아니고요. 가장 예상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려면 시스템 설계 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되는 항목, 포함되는 항목들이 문제에 나왔습니다. 넘어가서 케이스 작성 순서를 잠깐 보면은 뜻까지는 굳이 몰라도 될 것 같고요. 보충 설명이니까요. 첫번째 계획 검토, 데이터 확보, 두번째 위험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세번째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네번째 테스트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 결정, 다섯번째 테스트 케이스 정의, 여섯번째 케이스 타당성 확인 및 유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작성 순서이기 때문에 테스트 순서랑은 좀 다르죠. 이 부분까지만 체크를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여러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묶은 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사전 조건, 입력 데이터 등이 설정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시 고려사항을 잠깐 보면 사용자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를 토대로 작성한다. 항상 요구사항이 포인트죠. 시스템, 모듈, 항목별로 여러개의 시나리오로 분리해서 작성을 하는게 좋고요. 개발된 모듈 간 연계의 정상 작동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죠.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테스트 오라클은 결과가 올바른지, 테스트 결과가 올바른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된 찬 값을 대입해서 비교하는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판단하기 위해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예상 결과를 계산하거나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 세가지 나와 있습니다. 제한된 검증,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수학적 기법, 테스트 오라클의 기대값을 수학적 기법으로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화, 테스트 대상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비교, 커버리지 특정 등을 자동화할 수 있다. 요 세가지가 테스트 오라클의 특징입니다. 모든 테스트 케이스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적용을 하게 되면 수학적으로 자동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테스트 오라클의 종류 4가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 오라클은 모든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 결과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오류를 검출할 수 있다.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겠죠. 이게 참 오라클이고요. 다음은 샘플링 오라클입니다. 샘플링은 특정한 몇몇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들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휴리스틱 추정 오라클 샘플링을 개선했대요. 특정 테스트 케이스의 입력값에 대한 기대 결과를 제공하고 나머지 입력값들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한다 해서 추정 오라클입니다. 네 번째, 일관성 검사 오라클 어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있을 때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전과 후의 결과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다음은 4번 테스트 자동화 도구입니다. 자동화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동화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휴먼 에러, 사람이 하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줄이고 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품질 향상도 가능할 거고요. 이렇게 자동화를 쓰는 개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장단점이에요. 자동화 도구의 장점은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 하니까 인력 및 시간 줄일 수 당연히 있겠고요. 검증의 일관성, 휴먼 에러 없으니까 당연히 있겠고요. UI가 없는 서비스도 정밀 테스트가 가능하다. 테스트 결과에 가시화가 가능하다.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끔 그래프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도구를 사용함으로써의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도구의 단점이에요. 사용 방법이 어렵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시간, 비용, 노력이 필요하고 추가 비용이 필요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고 추가 비용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원이 든다는 얘기죠.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인력 및 시간이 줄어들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결과에 가시화 또는 정밀 테스트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동화 수행 시 고령사항 고려사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재사용 및 측정이 불가능한 테스트 프로그램은 제외한다. 모든 과정을 자동화할 수 있는 도구는 없다. 전체 자동화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동화 도구의 환경 설정 및 습득 기간을 고려해서 일정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 투입 시기를 적절히 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테스트 자동화 도구의 유형이에요. 정적 분석 도구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 코딩 표준, 코딩 스타일, 코드 복잡도 및 기타 결함 등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된다. 코드를 검사한다는 얘기죠.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된 소스 코드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분석이 가능하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실행 도구, 테스트 데이터와 수행 방법 등이 포함된 스크립트 언어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실행하고요.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이 있고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까요?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은 다양한 테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반복해서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은 테스트를 수행할 동작을 나타내는 키워드와 테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거예요. 키워드를 이용해서 테스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건 스크립트에 익숙하지 않아도 데이터만 추가하게 되면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주도고 여기는 키워드 주도예요. 구분이 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성능 테스트 도구예요. 처리량,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 사용률 여러 가지가 있죠. 인위적으로 적용한 가상의 사용자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수행한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성능 테스트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 네 번째, 테스트 통제 도구. 테스트 계획 및 관리, 테스트 수행, 결함 관리 등을 수행하는 도구. 어려운 개념이 아니죠. 그 다음에 테스트 하네스 도구. 이건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테스트가 실행될 환경을 시뮬레이션에서 컴포넌트 및 모듈이 정상적으로 테스트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다.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을 테스트 하네스라고 하는데 하네스의 구성 요소가 6가지 정도 있습니다. 테스트 드라이버와 스톱은 앞에서 배운 거죠. 드라이버는 상위 모듈의 역할을 한다. 스톱은 하위 모듈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테스트 케이스 이것도 배웠네요. 테스트 항목에 대한 명세서. 이 테스트 케이스가 모이면 테스트 수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나리오랑은 약간 다르죠. 시나리오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절차대로 순서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 이거는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고요. 약간 다르죠 의미가. 그 다음 테스트 스크립트. 자동화된 테스트 수행 절차에 대한 명세서고요. 목 오브젝트는 상황에 따라 미리 정해진 행위를 수행하는 객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 5번 테스트 수행 단계별 테스트 자동화 도구입니다. 4가지 정도가 있네요. 테스트 계획 도구. 요구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테스트 분석 설계 도구.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수행하는 도구. 테스트 자동화.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성능 테스트.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관리. 커버리지를 분석하고 형상 관리를 하고 결함 추적하고 관리하는. 요 기능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다섯 번째 드디어 결함이 나왔습니다. 결함 관리. 일단 결함의 종류가 나와 있죠. 우리가 오류나 결함 장애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적어놓은 거예요. 오류는 결함의 원인이 되는 요소입니다. 주로 개발자에 의해서 생성되는 인지적인 실수. 인지할 수 있는 실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결함은 오류가 소프트웨어에 나타나는 것 자체를 결함이라고 해요. 결점과 버그도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되어 있죠. 이 오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을 결함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애는 결함으로 인해서 소프트웨어에 서비스가 기대의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 정상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이걸 장애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는 장애가 발생해서 봤더니 이러한 결함이 있더라. 이러한 결함은 조사해 봤더니 이러한 오류 때문에 생겼더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단계별 결함 유입 분류, 기획 단계에서 유입되는 거, 설계 단계에서 유입되는 거, 코딩 단계에서 유입되는 거, 테스트 부족으로 유입되는 거, 이렇게 네 가지 분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세 번째, 결함 심각도입니다. 발생한 결함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를 결함 심각도라고 한대요.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심각도의 각 단계를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된다고 써있고요. 심각도나 특성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관리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함관리 절차를 한번 볼게요. 우선 결함관리 계획을 잡죠.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결함관리 일정, 인력, 업무 프로세스 등을 확보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결함기록, 발견된 결함을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요. 세 번째로 결함검토, 테스터나 프로그램 리더, 품질관리 담당자 등은 등록된 결함을 검토하고 결함을 수정할 개발자에게 전달을 하는 과정. 이게 검토고요. 네 번째는 결함을 수정하죠. 그 다음에 결함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이 정도만 파악이 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결함 상태 추적 및 모니터링. 결함을 확인했고, 상태 추적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최종 결함 분석 및 보고서. 결함 계획 세워서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추적해서 모니터링해서 봤더니 문제가 없었습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된다는 뜻이죠. 이미지로도 나와 있습니다.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함관리 측정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결함 분포, 모듈 또는 컴포넌트의 특정 속성에 해당하는 결함수를 측정하는 것. 그 다음에 결함 추세는 테스트 진행 시간에 따른 결함수의 추이를 분석하는 거고요. 결함 에이징은 특정 결함 상태로 지속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런 측정 지표들이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아래쪽이에요. 결함 상태의 추적 순서입니다. 현재의 결함이 어떤 단계에 놓여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일단 결함 등록, 발견된 결함이 등록이 되면 일단 결함 등록 상태인 거고요. 두 번째, 결함 검토, 등록된 결함을 검토해서 어떤 작업을 할 건지를 선택하는 상태예요. 결함 할당. 결함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담당 개발자한테 결함이 할당된 상태를 결함 할당이라고 하고요. 결함 수정은 담당 개발자가 결함 수정을 완료한 상태. 수정을 완료했을 때가 결함 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결함 조치 보류예요. 우선순위나 일정에 의해서 결함 수정을 잠깐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보류가 끝나면 수정을 또 하겠죠. 결함 종류, 결함이 해결돼서 종류를 승인한 상태고요. 결함 해제는 종류 승인한 결함을 검토해서 결함이 진짜 없다고 최종 판단이 된 상태입니다. 이걸 이미지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일곱 번째, 이러한 결함들이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는지 네 가지로 나와있네요. 시스템 결함,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 등이 작동하지 않는 걸 시스템 결함, 기능 결함, 사용자 요구사항이나 업무 프로세스, 스크립트, 타 시스템 연동 등의 결과가 불일치할 때 기능 결함이라고 하고요. GUI 결함은 사용자 화면 설계에서 발생하는 비일관성, 표시 오류, 부정확한 커서 말 그대로 표시를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 GUI 결함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서 결함, 이해 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기록이 원활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걸 문서 결함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결함 관리 도구가 어떤 게 있는지 세 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버그질라, 결함 신고 확인 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도구, 결함의 심각도와 우선순위 시정할 수 있고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언어와 플러그인을 지원하지만 설치가 어렵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 결함 추적은 물론 결함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도구인데 형상 관리 및 문서 관리를 통해서 버그 및 이슈 관리를 할 수가 있다. 파이썬과 SQLite를 지원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고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죠. 마지막이. 멘티스 결함 이슈 관리 도구, 지금 계속 그거 보고 있으니까요. 단위별 작업 내용 기록 가능하다. 결함 추적도 가능하고 설치와 사용법도 쉽다. 여기까지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